충성! 안녕, 친구들! 오늘 유라가 만날 주인공들은 경찰로봇 친구들이에요! 여섯 대의 전투 장비들이 합체해서 멋진 경찰로봇으로 변신한대요! 자, 그럼 여기는 유라! 여기는 유라! 나와라, 오바! 나왔다, 오바! 우리는 정의롭고 용감한 경찰특공대다! 우와, 진짜 멋있다! 너희 한 명씩 소개해줘! 난 달리기라면 자신 있지! 좁은 골목길도 나에게 맡기라고! 난 경찰 요트! 강이나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에 출동하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 누구도 내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경찰차! 삐용삐용 경고음을 내면서 범인을 뒷쫓는다고! 너는 힘센 장각차! 전투력이라면 내가 최고지! 너는 구조차! 위험에 빠져있으면 내가 출동할 거야! 삐용삐용 어? 사건이 들어왔나봐! 무슨 일이죠? 도와주세요! 바다에 포악한 상어가 나타났어요! 아기 물고기들과 아기 상어들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도와주세요! 긴급상황! 이 요트님이 바로 출동하겠다! 슝! 허허허! 잡아 뭘까 말까! 뭘까 말까! 무섭지! 그만해! 그만 괴롭히라고! 어어어어양 으앙! 저렇게 거대한 상어가 있다니! 에? 너 뭐야? 너도 혼나고 싶냐? 아, 어떡하지? 혼자서는 무리야 어? 요트에게 왜 소식이 없지? 음, 살펴봐야겠어 어! 이런! 안 되겠어! 얘들아! 우리가 6단 합체를 할 상황이야! 경찰측 공대! 6단 합체! 우와! 진짜! 너네 대단하다! 정말로 큰 로봇으로 합체했어! 근데 너네 바다로 갈 수 있겠어? 어허! 나만 믿어! 뭐랑께! 어잉! 갑자기 사투리! 뭔가 겉모습과 다르게 말투가 엄청 부수하네! 그래서 더 믿음직해! 경찰 로봇 화이팅! 좋았어! 지금 바로 바다로 출동할게! 슝! 거기! 무시무시한 상어! 애들 좀 그만 괴롭히시지! 뭐? 넌 뭐야? 뜨거운 맛 좀 볼래? 우아악! 이야! 우리의 힘을 보여줍지! 받아라! 아아아악! 아파라! 2A1! 용서 못해! 받아라! 무시무시한 이빨공격! 두두두두두두두hp 칙칙하야 피할 수 있지! 마지막이다! 받아라! 경찰주먹 backgrounds! 퐁퐁 아우 못 당하겠다 우와 힘을 합치니까 정말 강하다 저 무시무시한 상어를 물리쳤잖아 정말 대단해 경찰로봇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이번엔 육지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봐 무슨 일이야 아니 위층에 사는 공룡이 너무 쿵쾅쿵쾅거리고 밤마다 시끄럽게 노래 불러서 괴로워요 숙제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있다고요 알았어 그럼 우리가 출동하도록 하지 슝 너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성국 쿵쾅쿵 어허 신난다 슝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빨리 올라가 보자 쿵쿵쿵쿵 아 신나 디라노 디라노 아래층 사는 공룡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주의해줘 뭐라고 그게 뭔 상관인데 난 이렇게 놀거라구 쿵쿵쿵쿵 우와 시끄러 마치 지진이 나는 것 같아 안 되겠군 다시 육단 합체 디라노 네가 그렇게 쿵쿵 뛰어다니면 쓰겄어 아기 공룡들은 어떤 기분인지 이 몸이 경험시켜 죽였어 슝 슝 슝 으악 어지러워 받아라 경찰 주먹 퐁 으아아아악 잘못했어요 자 주의를 할 거요 말 거요 어 네네 주의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웃 사촌끼리 사이좋게 지내란 말이여 오 지진 소리가 사라졌어 경찰 로봇이 티라노를 막았나 봐 다행이다 야 육지에서도 활약하고 바다에서도 활약하고 만능 경찰 로봇 정말 최고야 짱 친구들 오늘 만난 육단 합체 경찰 로봇 정말 정의롭고 용감하지 않았나요 얘들아 너희 정말 멋있었어 최고 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다 출동 슝 어 또 어 나도 같이 가 그럼 친구들 안녕 후 아 아 아 아 아 아